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이거는 김장김치 파김치 그리고 오징어 젓갈 그리고 김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찍는 이유는 제가 요 전에 지금 방금 바로 도너치를 먹었어요 옛날 도너치 근데 좀 많이 맛은 있지만 아무래도 저한테 많이 느끼하더라구요 그래서 김치의 생각이 간절히 나길래 갖고 왔습니다 급하게 찍는 거에요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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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팽이버섯 아삭아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맛있네요 맛있다 아삭아삭 치즈볼 아삭아삭 아~~ 좋다 아삭아삭 흰색 과일 치즈볼 단무지 김치가 안짜요 많이 먹어도 많이 안짜더라구요 이거 진짜 팔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 저희 시댁이 시어머니가 요리를 진짜 잘하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맛있다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네요 이렇게 김치랑 밥이랑 김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오징어 젓갈이랑 굉장히 소박한 반찬인데도 너무 맛있네요 저한테 이렇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